올라가죠? 그거 잡으라면 못 잡으면 죽어야돼 이야... 메뚜기가... 오 예! 내가 왜 죽어? 그냥 머리잡고 집어넣는거야 머리부터 집어넣는거야 이민경 빨리 와서 안하면은 안 듣고 나인다 알았어요 다 다녀오고 원래 이게 또락마다 양쪽에 다녀야돼 한 사람은 또 절로 가고 근데 이제 독창조심해야돼 그냥 알게 돼 야기를 나락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 야 하늘봐봐 끝내준다 이렇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